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, 취업을 해야 될지,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아서 이번 기회로 오게 됐어요. 알바비가 너무 걱정되고 너무 웃겨 보았어요. 알바비가 너무 웃겨 보았어요. 알바비가 너무 웃겨 보았어요. 신기했어요. 재밌었어요.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 정말 청춘답게 화끈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.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, 겁내지 말고, 특히 개선하지 말고 다양한 점들을 한번 찍어보세요. 점들을 찍고, 찍어서 선의 넓이를 한번 키워 보십시오.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하시길 응원하고 말하겠습니다. 1, 2, 3 진짜 강영도 최고였고, 무대도 진짜 최고였어요. 너무 좋았습니다. 오늘 안 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고, 너무너무 멋진 재밌는 공연이었습니다. 너를 청춘, 너를 청춘해! 청춘해! 나는 청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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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루션스! 에릭남! 사랑해! 청춘해!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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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